그 애들이 아는 무궁화꽃이 켰습니다. 예. 어른들한테 그걸 시켰다는 거죠? 아, 그렇다니까요. 그래서 걸리면 총을 막 싸죽였고요?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료기관 쪽에 연락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. 나 여기 세금 내고 사는 짱분들 주민이야. 사람 어떻게 보고 이게 그놈들이 준 명함이니까 여기로 전화해보면 될 거 아니야?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? 아, 아, 예. 아침부터 실례합니다.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혹시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? 참가를 원하시면 기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세요. 예, 제가 게임을 좀 하거든요. 진행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